1. 동탄예수교의 이홍진 목사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의 이홍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있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리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요사한 그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관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말해야지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50% 하나님이고 50%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100%의 하나님, 그리고 100%의 사람이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 예수님은 신 아니신가? 어떻게 신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신이 목마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 되셔야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0%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기술한 그런 구절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가로막다가 여러 가지 형벌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노애들 아닙니까? 그들은 피라미드를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노애들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노애들이 나가는 것은 심각한 국력의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필사적으로 그 노애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는 막으려고 하다가 얻어맞고 막으려고 하다가 재앙을 당하고 그래도 막으려고 하다가 또 재앙을 당합니다. 이제는 내보내주자.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보내주자. 하면 또다시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가면 저희들이 나가면 큰일나 국고성은 누가 짓고 피라미들은 누가 짓고 땜은 누가 건설해 저희들이 있어야 돼 잡아야 돼 여봐라 못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나가게 하다가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출국기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고민하여서 안 돼 안 돼 쟤들 나가면 안 돼 국력의 손실이 있어 쟤들 나가면 쟤들 나가면 다른 적들과 결탁하여서 이 나라를 침공할지도 몰라 쟤들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다 잘 알고 있잖아 어디에 무기구가 있고 어디를 방어하면 되고 어디가 약하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큰 곤란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했을 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바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강박하게 하셨다 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그렇게 못 나가게 막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 가운데 어느 관점이 옳습니까? 어떤 관점이 마음에 드십니까? 바로의 고뇌 쟤들 나가면 안 돼 쟤들 나가면 우리가 곤란해져 막아야 돼 못 나가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속에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 악한 마음을 주셔서 바로가 못 나가게 했다 라는 이 진술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사람 입장에서 기록된 그 진술만 바라보고 그 진술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금서가 왜 네 가지가 있습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보금서는 무엇입니까? 보금서는 예수님의 삶을 조망한 그런 전기와 비슷한 그런 문학 장르의 책들입니다 전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해서 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유사한 장르가 전기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말씀과 기적을 조망한 조망한 그 보금서가 왜 네 개나 필요한가요?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 잘 보도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왜 네 개나 그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보금서가 네 개나 필요할까요? 각기 다른 방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조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도면이 몇 개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정면도 앞에서 보는 거죠 측면도 옆에서 보는 거죠 후면도 뒤에서 보는 거죠 단면도 잘라서 보는 거죠 도면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집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도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조망하는데도 여러 각도에서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네 가지 각도에서의 진술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잘 묘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서가 네 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서로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왜 네고이나 들어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 기술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각각의 신학과 각각의 각도와 각각의 관심으로 그 보금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조망하는데도 네 가지 각도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입장이 필요하고 네 가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적어도 두 가지의 각도가 있다 적어도 두 가지의 관심이 있다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만약에 안 믿으면요 영접하지 아니하면요 주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12절 말씀은 얼핏 볼 때에 사람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영접하면 구원 받고 거부하면 구원 받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결정권이 있습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정권한이 내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내가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로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로를 믿게 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12절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영접하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3절에 가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예수 이름 믿고 구원 받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좋아될 수 없는 그런 진술 같지만 이 진술들이 서로 좋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결정권이 있어 인간에게 결정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 라고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에서 36장 36절로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고토의 원래 땅에 다시 옮겨서 그들로 그 땅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다시 무너진 곳을 내가 건축하겠다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내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진술이 원리적으로 조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이룰 거야? 내가 말했기 때문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도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진술이 이해가 되시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정해 놓았어? 고원받을 사람들 다 예정해 놓았어? 장세전에 다 예정해 놓은 것이야? 그래도 너희들은 전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논리적인 이 진술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축복된 복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상반된 그런 주장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면 살 수 있어 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부자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런데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이 조화가 됩니까? 육으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육의 욕심을 죽이며 살면 살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했던 13절 말씀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존재들 아니냐라는 말씀이 조화가 됩니까? 13절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지만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군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둘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말씀들 그 통치의 말씀들, 성리의 말씀들, 계획의 말씀들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의 그 말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복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샤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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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